바로 금방 그걸로 도와주러 갈게요 오케이 짱이다 짱이다 그렇지? 이거 한 5, 6cm가 딱이지? 부츠가 뭘 얼마나 좋은지 아니? 부츠? 엄청 좋아 어떻게 남자한테 왜? 막 이렇게 스태미나 스태미나 부츠기요? 아주 완전 부츠자는 청양고추에 이렇게 들어가줘야 맛있거든요 감으로 할게 감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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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양파 양파 와 물 진짜 많이 끓이는 것 같아 아니 추육을 해봤어? 한 번 해봤는데 근데 이거는 뭐 요리도 아니야 그냥 쉬워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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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수육에 된장을 여기에다가 잘 풀어주면서 네 이게 또 형 수육이 색깔이 중요한 거 알지? 수육의 색깔이 중요하지 또 수육 색깔 뭘로 내게? 뭘로 내지? 그거 커피가루 넣는다 수육에 커피가루를 넣는다고? 네 힙스 오 진짜네? 자 이렇게 다 넣고 한 시간 반 동안 푹 삶으면 돼 뭐? 뭐야 이렇게 시끄러워? 좋아 좋아 야 지금 형 요 앞에 지금 뭐 난리야 예? 2연로 맞춰주세요 자, 우리 지금 오신 분이 있죠. 아니 원래 60명 아니었어? 근데 옆 동네에 또 소문이 나가지고요. 오는 분들만 지금 파악하는 거만 200명 정도예요. 야, 그럼 상을 60명 예상하고 지금 잡아놓은 건데? 야, 이거? 야, 이거 200명이라고? 야, 그러면 3배가 넘는데? 와... 야, 그러면 저 음식이 저거 되겠어, 60명? 조금 더. 와, 큰일 났네. 봐봐. 좀 더 익히면 좋아요. 지금 묻히죠? 아직 하나도 못 묻혔네요? 어떡하냐? 아이고. 오우! 아이고. 야, 야. 어머님들이 이거 만들어주셨어. 뭐를? 진짜 맛있어. 우와, 우와, 우와. 부추전이다. 와, 아버지야. 대박. 야, 동네에 아버님 들어오셨다. 자, 아버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혁진이랑 같이 왔어요. 저희가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데. 반가워서. 아, 너무 죄송한데 이거. 어쨌든 저희를 위해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저희 힘밖에 없어요. 힘쓰러웠어요, 힘쓰러웠어요. 아유. 아유. 이걸로 잘 어울려.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춤도 돼요, 춤도. 이 정도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이거 이거 손도 안 지고 다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니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추전 줘봐. 야, 부추전 줘봐. 달궈, 달궈, 달궈. 달궈, 달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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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간다, 간다. 부추 가요. 자, 자.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야, 좋다. 원래 이게 진짜 우리나라 전통 투자지. 오케이, 됐다. 줄 맞춰, 줄 맞춰. 옆줄 맞춰. 야, 반짝반짝 들어야 돼. 이거 찢어줘, 찢어줘. 들자, 같이 들자. 아이차. 어, 옆줄. 오케이, 내려놓고. 음식, 이제 음식 내와야 돼. 지연아. 네. 고기 썰어. 내와야 돼, 고기 썰어야 돼. 음식, 아유, 잠깐. 수육 뺄게요, 이제. 지연아, 잘 나왔어. 괜찮아요? 응. 나이스. 자, 도토리극 두 개 추가. 마지막 끝. 와. 우리 아까 시장에 산 거. 뜨거워요? 어때? 괜찮아? 네. 괜찮아. 아, 방금 불편하셨다. 고맙습니다. 이야. 야, 정 끝났으면 이제 끝이야. 야, 지금 빨리 해야 돼. 시간 다 됐어. 네. 신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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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생님.